몇ende어 세븐틴은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? 사실 세븐틴에서는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? 다 바로 내가 제일 좋아해 채원 세븐틴에서 고생강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세븐틴에서 최소평을 다 줬습니다. 저는 세븐틴에서 최소평이 제일 싫어요. 정말 아이러니하죠. 저는 얘기 좀 드릴게요. 다음을 해! 다 했지? 다 했지? 다 했지? 다 했지? 다 했지? continuar! 다 했구나! 다 했구나, 다 했구나! 다 했구나! 다 했구나! 다 했구나... 두근도 보라고... 두근도,, 1시간 동안 웅! 4시간, 5시간! 나 한번 시켜 볼까요? 최근에 있는 서비가 아르'아르'아르'아 태난님께 어깨 오! 어떤가? 타이밍 시간대 코리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야아 리아 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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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